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중규입니다. 자, 우리 지식밥차 열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진짜 지식밥차를 미친 듯이 몸을 갈아서 찍었어요. 근데 올해는 몸을 갈아도 갈아도 도저히 시간이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드문드문 여러분들과 지식밥차를 만나고 있는데 이 지식밥차 같은 경우에 어떻게 올해는 운영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올해 지식밥차는 저 혼자서 조금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왠지 생길 것만 같아서 제가 이제 지식밥차랑 관련된 부분을 조금 손을 보기 위해서 좀 진행 중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언젠가 여러분들 좀 확정이 된다면 아마 3월 안에 확정이 될 것 같으니까 해당 부분 확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 제가 약속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식밥차를 언제 와요? DM도 맨날 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약속 드릴 수 있는 건 올해도 정기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매주 찍어서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출 분석도 제가 해야 될 것도 정말 많고 강좌도 제가 새로 열어야 될 것도 많고 지금 겨울 강좌도 제가 스튜디오 버전이나 형광 버전 저는 따로 찍는 거 아시죠? 따로 찍어서 다 완강도 시켜야 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만큼의 여력은 안 돼서 매주는 못 찍지만 정기적으로는 올 거고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다 협의가 돼서 완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특히 이제 하반기 지식밥차가 조금 중요해질 것 같은데 하반기 지식밥차의 진행 상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제가 공유를 반드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식밥차 또 재밌게 여러분들 즐겨봐야 되겠죠? 뭐냐? 오늘 지식밥차 제목이에요. 송중기로 환생한 롤스? 어? 송중기랑 롤스랑 또 뭔 상관이야? 궁금하잖아요.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윤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윤리를 가르치면서 가장 가르쳤을 때 좀 뜻깊은 사상가가 누구냐 하면 제가 1위를 진짜 롤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공리주의자를 상당히 좋아하고 제가 경제학과 어쨌든 경제학 전공이니까 이 공리주의자를 상당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경제학과에서도 롤스는 배우거든요. 롤스의 철학이라든지 롤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제가 이제 고대에서 철학을 공부할 때 이 철학과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롤스가 있었던 하버드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신 분한테 롤스 이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게 공부를 했기도 했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한 명의 철학자를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현대사회에서 롤스만은 철학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롤스는 정말 중요하면서 가르치면서도 진짜 뜻깊은 학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수능 종강을 하고 나서 이제 수능일쯤 종강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TV를 틀었는데 요즘 되게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다고 해서 드라마를 봤어요. 드라마 제목이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 송중기 씨가 나와가지고 막 열연을 하더라고 근데 그걸 딱 보면서 내가 어떤 대사에 탁 꽂혀버렸어. 와 이런 대사를 그래도 쓸 정도라면 작가가 진짜 인문학적 소양이 어느 정도 있는 작가가 이 글을 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애들한테 재벌집 막내 아들 얘기해주면서 롤스 얘기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번 퀘스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과연 롤스랑 송중기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오중규는 어떤 대사에 꽂혀가지고 이 퀘스트를 찍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의 지식밥차로 여러분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밥차지만 우리 윤리를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애매하거나 조금 궁금했던 부분들이 한방에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 일종의 짧은 윤리 강의이기도 하니까요. 특히 윤리 하시는 분들은 와서 반드시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중간 광고가 없어요. 왜냐? 하나 안내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 윤리 교재가 지금 품절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제가 품절된 거 해제할 수 있도록 윤리 교재 전부 다 넣어놓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라도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만간 입구가 되니까 제가 생각보다 빨리 교재가 품절돼가지고 입구하려고 지금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노력해야 되고 지식밥차도 찍어야 되고 지금 진짜 몸이 3개여도 모자라거든요. 어쨌든 이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재벌집 막내 아들 내용을 또 알아야 되겠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냐면 이 송중기 드라마에서는 진도준으로 나옵니다. 이 진도준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송중기 씨가 원래 이제 어떤 대기업의 직원이었는데요. 이 대기업에 있는 어떤 사람의 음모로 인해가지고 이제 죽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죽게 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뾰로롱 하더니 이제 환생을 해요. 뭘로 환생을 하냐면 재벌집에 그 자기를 죽인 재벌집의 막내 아들로 이제 환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현생의 기억을 토대로 과거로 돌아가거든요. 환생을 하면서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나라에서 어디 땅이 개발되는지 어떤 주식이 오르는지 우리 다 그런 상상 한 번쯤 해보잖아요. 과거로 돌아가면 나 이 주식을 살 거야. 이런 거 똑같아요. 과거로 돌아가면서 이 현생의 기억을 토대로 해가지고 과거에 뭘 시작하냐?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린 시절에 이 송중기가 제가 기억하기로 나이가 막 한 10살? 11살? 뭐 이 정도 되는 꼬맹이 때 할아버지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할아버지한테 이 송중기가 뭘 달라고 그러냐면 분당이 개발되기 전에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받아가냐면 5만 평을 달라고 그럽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분당 그거 뭐 옛날에 도자기나 굽던 땅인데 그걸 왜 갖고 싶니? 하면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줄까? 하더니 5만 평을 줍니다. 역시 재벌집이죠. 하여튼 이제 그래가지고 송중기가 5만 평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리고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도 분당이란 말이야. 천당 밑에 분당 이래가지고 분당이 언제? 7,80년대를 거치면서 강남 다음 가는 부촌으로 개발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려 한 10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송중기가 얼마? 이때 가치 없던 이 5만 평의 땅이 완전히 개발돼가지고 240억의 돈을 갖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송중기가 240억을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이 할아버지의 대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내용인데 이때 이제 할아버지가 이걸 보고 놀라요. 왜 놀라냐? 왜냐하면 송중기가 이때 열 몇 살짜리 10대 초반의 어린애였는데 딱 분당 땅을 찍었는데 그 분당 땅이 실제로 10년이 지나니까 개발이 돼가지고 얘가 어마어마한 정도의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할아버지로 나오는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너는 눈이 좋은 기가, 운이 좋은 기가 죄송해요. 잘못 따라하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뭔 소리예요? 땅을 보는 실력, 투자 실력이 좋은 거니 너의 운이 좋은 거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송중기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운이기도 하죠.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누구나 할아버지 손자로 태어나서 5만평씩 증여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대사가 제가 오늘 캐스트를 딱 찍게 만든 바로 그 대사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는 겁니까? 운이라는 거죠. 왜요? 누구나 할아버지 손자로 태어나서 5만평씩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라는 말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뭐? 운이잖아요. 환생했으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뭐요? 운이잖아요. 할아버지 손자로 누구나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롤스적인 철학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 그런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중기가 환생을 한 것도 기적적이고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만약에 송중기가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분당에 있었던 5만평 땅을 증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죠. 그럼 송중기는 어때요? 내가 환생을 해서 분당이 개발된다는 정보를 알고 있어도 만약에 흑수저로 환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240억이라는 돈을 벌었겠어요? 안 벌었겠어요? 안 벌었겠죠. 이 송중기의 대사 속에는 정말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자기가 번 240억이라고 하는 돈에서 일부는 뭡니까? 일부는 실력이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똑같이 재벌집으로 환생을 했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시사상식이나 현대사회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분당이 개발이 되는지 어디가 개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극 중에서 송중기를 보면 송중기를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저렇게 근현대적인 사건들을 다 저 사람은 알고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저도 기억하는 것도 있고 기억 못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와 저런 역사들을 전부 다 알고 있다니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거든. 첫 번째, 송중기가 240억을 갖게 된 데에는 뭐가 있어요? 실력.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력만큼이나 뭐가 굉장히 크게 작용해요? 실력이 있다 그래서 누구나 240억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5만 평이나 되는 땅을 증여받도록 해줄 수 있는 뭐가 없으니까? 핏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송중기는 뭐의 탓도, 뭐의 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운의 덕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얻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실력에 의한 것도 있고 운에 의한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분류하면서 네가 만약에 어떤 행운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었다면 사회를 위해서 네가 우연하고 운적으로 얻은 요소는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한 첫 번째 철학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게 될 존 롤스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딱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게 롤스란 무슨 상관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만 내서 이 영상을 다 보면요. 존 롤스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척할 수 있도록 존 롤스가 왜 그렇게 현대에서 위대한 철학자이며 20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철학자라고 같이 평가를 받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재벌집 막내 롤스. 롤스가 환생한 거 아닐까? 롤스 사진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롤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의에 대한 이론을 주장했느냐 하는 걸 살펴보려면요. 롤스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죠. 바로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살펴봐야 됩니다.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 음식점을 갔다라고 한번 딱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모든 음식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죠? 성경보다 더 많이 걸려있는 명언이죠. 물은 셀프. 이렇게 써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물이 셀프예요. 그럼 누군간 가지러 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들 어때요? 음식점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 같이 물 뜨러 가나요? 아니죠. 한 명이 보통 대표로 딱 물 뜨러 가잖아요. 우리 피디님 이럴 때 우리가 물 뜨러 가는 사람을 정할 수 있는 가장 공평한 방법은 뭡니까? 나이? 우리 피디님 너무 권위주의적이야. 두 번째. 뭐 있어요 또? 나이 말고. 밥값을 누가 낸? 너무 자본주의적이신데? 이런 대답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 그럼 뭐예요? 공평하게. 그런 거 없이. 누구나 다 같이 확률에 딱 맡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딱 좋아요. 네? 뭐요? 그렇죠. 저 대답을 원했어요. 뭡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에 물론 자본가의 논리에 따라서 밥을 내가 샀으니까 물을 떠와라 이렇게 시킬 수도 있지만 가장 공평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가위바위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딱 이럴 때 뭐가 공평하다는 걸 알아요? 가위바위보가 완전 공정한 방법이라는 걸 알죠. 절차적 정의는요. 별거 아닙니다. 가위바위보가 일종의 절차적 정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선생님이 그런가요? 이 가위바위보가 왜 절차적 정의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래서 봅시다. 절차적 정의가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피디님이랑 나랑 같이 음식점에 가서 누가 물을 떠올지 결정하는데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서 제가 내가 하지 말고 우리 피디님이 해봅시다. 피디님이 졌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피디님 물 떠와야 돼요? 안 떠와야 돼요? 가위바위보 졌어요. 피디님이 떠와야 돼요? 안 떠와야 돼요? 떠와야 되겠죠? 두번째 우리 피디님이 질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어요? 가위바위보 해서 이길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 어때요? 피디님한테 피디님이 피디님이니까 물 떠오세요 라고 했어요. 강사의 권위를 내세워서. 그러면 피디님이 물을 떠오겠지만 이 경우에는 어때요? 괜찮아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이상한 것 같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보세요. 물을 떠오게 되었다. 우리 피디님이 물을 떠온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피디님이 물 셔틀이 됐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바뀌지 않아요.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물을 피디님이 떠오는 이 첫 번째 경우는 괜찮고 이 두 번째 경우는 뭔가 안 괜찮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뭡니까? 얘는 결과인데요. 피디님이 물을 떠와야 된다는 결과는 변하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위에 건 정의로운 상황이고 아래 건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위에 건 정의롭고 아래 건 정의롭지 못해요? 위에서는 피디님이 뭐에서 졌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졌죠. 아래 건 피디님이 어땠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죠. 이게 절차적정이에요.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절차. 어떻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진 사람은 물을 떠온다. 아, 절차에서 졌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과정을 고려했을 때 물을 떠오는 결과가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물을 떠올 필요가 없다는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디님이 억지로 물을 떠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부정의하다는 거예요. 즉, 롤스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뭐, 우리가 공정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누가 물을 떠오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피디님이 물을 떠오고 똑같이 피디님이 물을 떠오는 상황이어도 피디님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겼냐, 졌느냐. 즉,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물을 떠오도록 만드는 절차가 공정하게 적용됐냐, 공정하지 않게 적용됐냐가 어떤 사회에서 결과의 정의로움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절차적 정의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차적 정의입니다.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롤스는 이 사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의의 원칙을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원칙이 과연 정의로운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도대체 어떤 원칙이 정의로운 원칙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롤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드디어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지키면 정의로울 수 있는 원칙에 대해서 알아냈다 이거죠. 그게 어떤 원칙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롤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신체, 그리고 거주,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들 있죠. 사유, 재산을 일정 부분 소유할 권리라든지,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여러 가지 자유들 있죠. 이런 자유들이 어때야 된다? 평등하게 모두에게 분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평등하게 분배가 돼야 된다.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의로운 원칙으로서 우리 PD님 어때요? 누구는 더 자유롭고 누구는 덜 자유롭고 누가 누구의 노예가 되고 이러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죠? 이거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 롤스의 정의의 원칙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가볍고 대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 그런데 자유는 평등하게 배분이 돼야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돈, 명예 이런 것들은 무한하게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롤스는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냐? 자유는 평등하지만 다른 사회적 자원들, 부나 명예 같은 것들이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불평등이 언제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자유와 어느 정도의 권리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둔 다음에 평등하게 둔 다음에 어때야 된다?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밖에 없는 희소한, 부나 명예 같은 것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하는 게 두 번째 원칙이라는 거죠. 이걸 롤스의 1원칙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롤스의 2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불평등 허용의 원칙은 뭐가 있나요?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대요. 여기도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완전 이해 가능합니다. 뭔데요? 첫째, 기회균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회균등의 원칙이 뭡니까, 선생님? 기회균등의 원칙이라는 건 기회,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말 그대로 균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사회적 자원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즉, 우리가 얼마의 월급을 받거나, 우리가 얼마의 어떤 권리 같은 것들을 누릴 수 있거나 하는 이런 사회적 자원들을 결정할 수 있는 직이나 직책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공무원 시험 같은 걸 생각해보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시험은 누가 응시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죠. 이런 게 일종의 기회균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무원이 되면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봉급을 받게 되죠. 이런 기회가 모두한테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지만 공무원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불평등은 있어요. 누구는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공무원이 될 수 없기도 하지만, 어쨌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 자체는 동등하게 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롤스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기회균등의 원칙인데, 이것도 대부분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다 동의할 수 있어요. 음, 맞아. 결과적으로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합격, 불합격에 갈 수 있는 기회 자체는 동등하게 줘야지. 이것까지는 다 동의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롤스가 이야기한 불평등 허용의 원칙 중에 두 번째,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롤스가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사회의 부나 명예 같은 것들의 불평등이 허용되기 위해선, 그에 대한 기회가 균등해야 되고, 두 번째, 차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데, 차등의 원칙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평등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특히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잉? 이게 뭐지? 일단 두 가지가 좀 걸려요. 최소수혜자는 무엇이고, 두 번째, 최대의 이익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걸리는데, 이게 뭐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 B, C가 있는데요. 이 1안, 2안은 뭐냐면, 사회 제도예요. 우리가 1번 제도를 결정하거나, 2번 제도를 결정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제도를 결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이 10, 20, 30은 이익입니다. 이 10, 20, 30이라고 하는 사회적 이익이 분배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A는 1안에서 10원을 얻어가고요, B는 1안에서 20원을 얻어가고요, C는 1안에서 30원을 얻어갑니다. 근데 A는 2안에서 5원을 얻어가고요, B는 20원을 얻어가고요, C는 35원을 얻어가요. 그럼 이걸 쭉 봤을 때, 누구는 계속 적은 이익을 얻어가요? PD는 누가 제일 적은 이익을 얻어가요? 두 가지 경우 모두. A가 가장 적은 이익을 얻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A라는 사람을 뭐라고 정의하냐? 최소수혜자가 뜻이 뭐예요? 가장 적게 수혜,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A를 뭐라고 정의하게 되냐? 최소수혜자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A를 최소수혜자라고 정의할 때, A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 보시면 지금 1안이 되고 2안이 되고에 따라서 최소수혜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를 들이밀든 간에 A는 하여튼 B씨보다는 훨씬 더 작은 몫을 가져가죠. 그래서 롤스는 최소수혜자의 개념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사회, 자연, 역사적 우연성으로 인해서 불운, 불이익을 타고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컨대 뭐라고 볼 수 있냐? 자신들의 노력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보다는 어떤 제도에서도 이 A가 C에 비해서 불리한 걸로 봤을 때 A는 C에 비해서 선천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어떤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계속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즉, A는 예컨대 흑수죠. 우리 사회로 보면 계층적 구조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할 수 있고요. C는 금수죠. 우리 사회에서 계층적 위치로 봤을 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차등의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최소수의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이 흑수죠. 사회적 우연성에서 불운을 타고난 A가 가장 작은, 아니 가장 최대의 큰 몫을 분배받으려면 1번 제도를 선택해야 돼요? 2번 제도를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1번 제도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도 두 가지 중에서 뭐가? 1번 제도가 롤스가 말하는 차등의 원칙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차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차등의 원칙에 지금 부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누가 봐도 1번 원칙이 차등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건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야, 2번 대신 우리가 1번을 하자라고 결정하게 되면 누가 이 결정에 완전 쌍수를 들고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PD님, 만약에 1번을 하자 그러면 누가 완전 싫어하겠어요, 여기서. 그렇죠. C가 싫어하겠죠. 왜? C는 지금 자기가 눈뜨고 코 베인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야, 나는 2번을 하려 했는데 너네가 1번을 나한테 강요하게 되면 너네는 나한테 마이너스 5원만큼의 손실을 지금 떠넘기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누가? C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내 권리는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비판하겠죠. 근데 롤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차등의 원칙을 하고 싶더라도 어떠냐? 여기서 롤스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자주 생기는 대목이죠. 왜 롤스는 잘 사는 사람 거를 뺏자라고 주장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롤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맞아. 1안을 하고 싶기는 한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C가 지금 자신의 이익 때문에 2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1안은 거부하고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C한테 1안을 하자라고 밀어붙일 수는 없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라고? 우리는 이게 그래도 불평등이 줄어드니까 1안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롤스는 누구도 걱정해 주는 거야? A도 걱정을 똑같이 하겠지만 C도 똑같이 걱정해 주는 거야. 오? 그러네. C가 만약에 1안을 하게 되면 어떤네? 이 안에 비해서 자신의 이익이 줄어드니까 C 입장에서 손실을 보는 것 같겠네? 라고 이해해 준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롤스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A, B, C가 서로 1번을 할지 2번을 할지에 대해서 합의를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롤스가 잠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은 A, B, C의 이익을 놓고 1안을 할까? 2안을 할까? 라고 생각하는 건 다소 부정의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약간 롤스가 태클을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태클을 거나요? 자, 지금 어때요? A는 자기가 얼마를 버는 사람인지 알고 있고 B는 자기가 얼마를 버는 사람인지 알고 있고 C도 자기가 지금 얼마를 버는 사람인지 알고 있죠? 여기서 롤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좀 불공정한 것 같아. 왜냐? 가위바위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해요. 가위바위보! 했어요. 내가 뭘 냈어? 묵을 냈어. 그런데 봐봐. 가위바위보! 했는데 내가 묵 낸 걸 딱 보자마자 어떤 애가 나한테 갑자기 빠를 냈어. 그럼 어때요? 우리 PD님.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면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너무 누구한테 유리해요? 묵 낸 사람한테 유리해요? 빠낸 사람한테 유리해요? 빠낸 사람한테 너무 유리하잖아요. 롤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가위바위보가 공정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가 서로한테 뭘 낼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동시에 내야 공정한 거지. 갑자기 가위바위보를 한다 그러더니 어떻게? 내가 묵 낸 걸 딱 보더니 음, 묵 냈네? 그럼 난 빤해야지? 이 지랄하면 이건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에 대해 비판하는 거냐? 아까 앞에 나온 이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뭐? 지금 ABC는 어때요? 다 각자 자기 이익을 생각할 텐데 각자 자기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 상황이죠? 가위바위보도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이 뭘 낼지를 내가 알고 있으면 어때요? 아무도 낼 수 없죠. 쟤가 묵을 낼 걸 알고 있어. 그럼 난 빤을 내야 되는데 쟤가 또 내가 빤을 낼 걸 알고 있으면 쟤는 또 가위를 낼 거 아니야. 합의가 안 되잖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합의가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원칙을 합의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롤스가 뭘 제시하게 되냐? 야, 우리 가위바위보를 하면 서로가 무엇을 낼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선택해서 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원칙을 합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다? 공정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다. 마치 가위바위보를 할 때 상대가 뭘 낼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공정한 상황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롤스가 말하는 원초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딱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첫째, 개인들은 자신의 특수한 사실에 무지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여러분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뭔데요? 아까 ABC가 합의가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각자가 자기가 뭘 낼지를 알고 있는 각자가 상대방이 뭘 낼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자기가 얼마를 버는지를 지금 알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롤스는 공정하게 합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가상의 장치를 도입해서 특수한 사실, 예컨대 재산, 내가 얼마나 벌 수 있는 사람인지 예컨대 어떤 능력, 내가 얼마만큼의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집안, 내가 금수전지, 흑수전지 이렇게 내가 1번 안과 2번 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야 공정한 합의가 되고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상대방이 뭘 낼지 몰라야 공정한 가위바위보가 되는 것처럼 서로 서로 자신의 조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게 유리한지를 몰라야만 뭐 할 수 있다? 공정하게 합의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지의 베일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개인은 합리적인데 개인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정의했냐, 롤스가? 개인들은 손실 회피적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손실 회피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보통 롤스는 모험을 싫어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발 닦고 자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이랑 똑같아요. 여러분은 대학을 너무 잘 갈까 봐 걱정해요? 대학을 못 갈까 봐 걱정해요? 못 갈까 봐 걱정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떻다는 거예요? 자신이 손실을 볼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결정을 하는 손실 회피적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야 된대요. 왜요? 물론 일부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다?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손실 회피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서로 자신의 특수한 사실은 모르지만 자신의 심리학적 성향이 손실 회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이 원초적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된다? 합의를 해야 상대방이 뭘 낼지 모르는 가위바위보처럼 공정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 부자인지 흑수전지 금수전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래의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손실 회피적인 개인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A든, B든, C든 지금 자기가 얼마 버는 사람인지를 다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돈을 1번, 못 벌까 봐 걱정이겠어요? 2번, 돈을 굉장히 잘 벌까 봐 걱정이겠어요? 우리 PD님 나중에 미래에 가난해질까 봐 걱정해요? 부자가 될까 봐 걱정해요? 가난해질까 봐 걱정이죠. 내가 얼마를 버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미래에 20원을 벌게 될 수 있는 B도 내가 얼마 벌지를 모르니까 어때요?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하게 되고 미래에 30원을 벌게 될 수 있는 C도 내가 얼마 벌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내가 제일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즉, 모든 사람이 A와 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들이 어떻다? 최소 수혜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됐을 때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최소 수혜자 즉, A의 입장에서 서게 될 것을 염려하게 되고요. 따라서 A의 입장에서 모두가 생각하게 되니까 A의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는 즉,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는 1안에 동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롤스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뭐? A와 C가 어때요? 1안에서는 20원만큼의 결과 차이가 나고 2안에서는 30원만큼의 결과 차이가 나는데 아까 얘기했죠. 왜 차이가 나요? 노력이 아니라 우연성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차등의 원칙이라는 걸 무지의 베일 속에서 합의하게 되면 어때요? 이 우연성의 격차가 최대한 줄어드는 방향으로 우리가 합의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게 바로 롤스 생각입니다. 즉, 우연성의 결과에 우연성이 최대한 결과에 적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금수저고 흑수저고 했을 때 그 금수저라는 이유로 흑수저라는 이유로 그 결과의 차이가 가장 적어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합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 이야기하는 롤스가 이야기하는 무엇이다? 차등의 원칙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가 생기는 게 뭐냐? 롤스는 공산주의자다. 평생 이런 오명을 뒤집어쓰고 살거든요. 롤스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왜? 여전히 이란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A와 C의 격차는 분명히 존재하죠.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롤스의 차등의 원칙이라는 건 첫째, 노력한 결과를 똑같이 나눠 갖자는 게 아니고요. 우연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의 차이를 최대한 줄여보자고 하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롤스는 이것을 두 번째,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이 C가 강제적으로 동의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땠죠? 자발적으로. C도 A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공정한 상황 속에서 뭐? A에 이입해서 1번 선택에 동의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롤스 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 뭐냐? 원래는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이 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항상 뭐라고 대답했냐? 네가 착하니까. 이걸 시혜적이라고 부르거든요. 돈 있는 사람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도와줘야지. 이렇게만 해석을 했는데 롤스는 이걸 바꾼 거예요.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사람이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판단을 해서 뭐 하도록? 우연성으로 인한 격차를 줄이도록 동의했다는 거예요. 즉, C의 돈을 뺏어오자는 개념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한 걸 뺏어오자는 개념이 아니라 C가 우연성으로 인해 이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A에 비해서 더 많은 이득을 본다면 그 격차를 줄이자라는 데 C 스스로 동의하게 만든 거죠. 이게 롤스의 핵심입니다. 이제까지 항상 자선, 개인의 착함으로 설명해왔던 이 행위를 뭐라고 설명하게 된 거예요?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사람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임의적인 행운과 불운의 영향을 줄이자.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내가 흑수제로 태어나고 금수제로 태어나는 건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데 그 영향력을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왜? 이 이전까지는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즉, 국가가 생산수단을 가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논쟁을 했었는데 롤스는 생산수단을 누가 갖는 게 뭐가 중요해? 우연적인 행운의 영향을 줄이는 게 중요한 거야 라는 쪽으로 논의의 초점을 바꿨다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